병신같은 새끼들 불알 두 쪽 달렸다고 온갖 폼은 다 잡더니 가네 못 가네 아 씨발 쪽팔리게 ㅈ가 이 씨발련아 비켜 정말? 먼저 가겠다고? 그래 나 한미녀야 여기서 너같은 족밥새끼처럼 병신같이 서있다가 돼지지 않아 잘 골라 뭐하는거야? 내가 정말 너 대신 죽어줄줄 알았냐? 기억었나?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이 정도면 하고 씨발련아 그래 옆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 아 씨발